아리야 발 안 시려워요 안하리 아 잘 간다 우리 아들 아리 발 시러우면 엄마 봐요 너 저기 끝까지 어떻게 갈 거야 발 엄청 시려울 건데 하나리 씨 똥꼬로 말하는 하나리 씨 아리야 의자에도 눈이 많이 쌓여 있다 눈이 안 나가서 아우 추워 추워 추우니까 친구들도 하나도 없다 그치 엄마 안 보아 하나리 엄마 안 보아 하나리 아우 추워 아리야 하나리 엄마 한번만 봐주세요 야 그게 본 거야 엄마 눈 한번만 봐주세요 옳지 아우 예뻐 한번만 더 봐주세요 옳지 쪽대기 우리 하나리 우리 하나리 여기는 눈꽃이 있네요 여기는 눈꽃이 있네요 옳지 옳지 아이 예뻐 아리 씨 아리 씨 아리 씨 하나리 씨 아리 씨 꼬꼭 아 추워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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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 언제 들어갈 거야 너 진짜 발 안 추워 하나리 아 추운데 엄마는 추운데 엄마는 들어가고 싶은데 아리 하늘이 씨 아리 씨 아리 씨 아리 씨 오늘은 넘어지지 마요 네 하늘이 씨 의자에 눈이 다 쌓여 있다 그치 아리야 음 이렇게 눈이 하나도 안 녹았는데 아리는 매일 아침 저녁 똥 썰어 나오느라고 바쁘다 그지 아리야 아 됐다 시 한번 더 아리 엄마 한번 더